사실 우리 동우씨의 아주 감미롭고 달콤한 목소리로 듣는 그 노래만 가만히 들어도 저희가 또 좋은 이런 무대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맡은 역할이 역할이다 보니까 해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 박가희 위원님. 저는 지금 음악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멘트를 살짝 놓쳤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제가 거기 빠져 있느라고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실수도 애교스럽고 귀여우셨어요. 자 어떠셨어요 위원님. 예전부터 봤던 그런 사람이라 아주 보기 좋았고요. 예전에 모자가 댄스하던 모습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화한 발전을 바랍니다. 자 위원님은 또 아직 리듬댄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저도 우리 박가희 씨하고 마찬가지로 음악에도 취하고 춤에도 취하고 음악 들으랴 춤을 보라. 그리고 눈과 귀를 호강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또 중요한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뭐였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멋진 음악에 맞춰서 제가 유체이탈을 해서 저도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빠져들고 싶었는데 빠져들지 못하고요. 춤과 노래에만. 그렇군요. 잠시 이제 영혼이 저 무대로 달려가고 계시다가 노래 잡혔네. 그만큼 멋진 무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